이른 더위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손과 발, 입에 발진과 함께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지난주 외래환자 1,000명당 수족구병 환자 수가 전주보다 50.7%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0에서 6세 영유아들의 외래환자 1,000명당 수족구병 환자 수가 크게 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시설의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손과 발 그리고 입에 발진과 함께 물집이 생기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.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분변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전염력이 강해 증상이 나타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보내선 안 됩니다.